반갑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행복을 전해드리는 제이뉴스입니다. 오늘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웃음 지어지는 소식들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 멜론 ost 차트 정상 이라는 기사가 났네요. 임영웅의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멜론 ost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임영웅은 데뷔 ost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루게 됐다. 라고 기사가 났어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첫 ost 데뷔곡인 사랑은 늘 도망가가 멜론 일간 차트 ost 부분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임영웅은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 기준 멜론 일간 차트 ost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첫 ost로 이뤄낸 눈부신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kbs2tv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 사랑은 늘 도망가는 멜론 톱 100 멜론 실시간 차트에서도 1위를 석권하며 임영웅의 식지 않는 인기를 반영했다. 라고 기사가 났네요. 제가 임영웅씨를 분석하고 임영웅씨의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느끼는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음악을 오래 해왔지만 이러한 가수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가지의 장르를 도전할 때는 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내기도 하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정말 성과가 높은 결과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임영웅씨는 아쉬운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전했다고 하면 다 히트를 치는 이 대박의 나는 임영웅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이어서 보면 신사와 아가씨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는 메인 테마곡인 사랑은 늘 도망가는 정식 음원 공개에 앞서 드라마에 삽입돼 몰입도를 끌어올리는가 하면 듣자마자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음원 발매 요청이 쇄도한 바 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가 임영웅씨가 부른 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냐면 임영웅씨가 이 OST는 처음으로 도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원 퀄리티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두 번 들어보고 분석을 한다면 이 아티스트의 이 예술가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디테일들을 다 들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임영웅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에 리뷰 분석 영상이 올라갈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사 내용을 보면 임영웅 수호천사가 되어주고 싶은 스타 1위. 임영웅이 수호천사가 되어주고 싶은 스타 1위에 오르며 팬들의 따뜻한 사랑을 드러냈다. 최근 팬앤스타 테마 월드컵 수호천사가 되어주고 싶은 스타 투표에서 임영웅은 3,412명의 픽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여러분 임영웅씨가 투표만 했다고 하면 당연히 단독으로 1위를 차지하죠. 왜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훌륭한 가수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수들을 다 제치고 투표만 했다고 한다면 임영웅씨가 단연 1위를 차지합니다. 이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 제이뉴스가 찾아봤는데요. 많은 영웅시대 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임영웅씨는 성품이 좋아요. 겸손해요. 다들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이뉴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가수들은 많지만 성품이 좋은 가수, 인품이 좋은 연예인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훌륭한 임영웅씨가 이러한 투표만 했다고 한다면 단연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떡볶이집 그 오빠, 지석진의 추억여행, 오징어게임 다 해봤다. 라고 기사가 떴는데요. 저는 처음 이 기사를 봤을 때 아니 어디에 임영웅씨의 내용이 있을까 궁금해서 이 기사를 클릭해봤습니다. 기사를 클릭해보니까 저렇게 방송 캡쳐본들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궁금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후 영업에서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열혈 팬인 아주머니 손님 2명이 찾아왔다. 가방을 가득 채운 임영웅 굿즈를 자랑하며 뜨거운 팬심을 선보인 그들에게 지석진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관심을 드러내기도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 이들의 팬심을 이해하는 자상한 모습도 보였다. 50대라 이렇게 팬을 해보는 게 처음인데 소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던 손님의 말에 지석진은 내 아내가 누군가의 팬이라고 한다면 나는 적극 응원할 것이다. 콘서트 티켓팅도 해줄 것이라고 공감해서 훈훈함을 안겼다. 이어 임영웅 얘기를 하면 배가 안 고프다. 라는 열혈 팬들의 말에 임영웅이 노래하는 영상을 틀어주는 다정함도 선보였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뒤 지석진은 임영웅 화이팅을 외추며 맞춤형 작별 인사까지 건넸다. 라고 기사가 나와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기사들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떡볶이집 그 오빠는요. mbc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씨가 이 tv조선을 떠나서 이러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노출이 되는 거 그리고 이런 팬들의 팬생활까지 방영이 된다는 것은 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가수의 팬들이 나와서 저렇게 공영방송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요. 저렇게 임영웅씨를 응원하는 모습도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영웅시대 분들이 저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우리 임영웅씨를 응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싶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위한 기부 휠체어 후원 이라는 기사가 떴네요. 이렇게 임영웅씨의 기분 좋아지는 사진도 있고요. 기사의 내용은 가수 임영웅의 팬들이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들을 위한 기부와 휠체어 후원 등 선한 영향력 실천을 이어갔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경기 167 석영지부는 최근 400만원 상당 현금, 식료품, 휠체어 등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참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네요. 기사의 내용에는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씨의 굿즈를 착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진도 있네요. 이 사진은 경기 1지부 사진이고요. 또 이 사진은 경기 6지부 사진인데요. 이 플랜카드가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위에 보면 히어로만 바라봅니다 라고 경기 6지부 분들의 임영웅씨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석영지부 영웅시대 분들의 사진인데 저렇게 손으로 건행의 메시지를 담은 제스처를 취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경기 167 석영지부는 임영웅을 사랑하는 만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팬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이번 기부에 동참하였으며 모두가 힘든 시국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의미 있는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야 정말 훌륭한 메시지네요. 이렇게 기부증서도 나와있고요. 제이뉴스가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이 선한 마음이 정말 많은 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임영웅씨 팬분들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저렇게 바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저렇게 팬분들도 닮아가는 거 아닐까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이뉴스도 이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마탄 나의 히어로 임영웅 트롯 어워즈 이제 나만 믿어요 무대 영상 1200만 뷰 돌파 이야 기사만 봐도요. 정말 대단하네요. 임영웅이 트롯 어워즈에서 지난해 부른 이제 나만 믿어요 무대 영상이 1년여 만에 1200만 뷰를 돌파했다. 이야 기사에는 이렇게 임영웅씨의 무대 영상 캡쳐본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기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영웅 옆선이 예쁜 스타 1위 여러분 정말 많은 곳에서 임영웅씨가 1위를 하고 있네요. 기사 내용을 보면 임영웅이 옆선이 예쁜 스타에 등극했다. 팬앤스타 10월 2주차 포토톡의 옆선이 예쁜 스타 투표에서 임영웅은 49만 3370표를 획득하며 1위를 기록했다. 여러분 저는 이 제이뉴스를 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를 검색을 하게 됐을 때 좋은 소식만 떠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이런저런 실수들로 언론에 노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의 그런 소식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 우리 임영웅씨는 검색만 하면 대서특필로 극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를 떠올렸을 때 웃음 지어지고요. 우울했던 마음도 금세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비타민 같은 가수가 바로 임영웅씨입니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 내용에는 지난달 뉴에라 프로젝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마친 후 원 소속사로 돌아온 임영웅은 내년 상반기 발매를 목표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다. 라고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임영웅씨의 이 정규 앨범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가 되는 것은 이 임영웅씨의 정규 앨범이 몇만 장이나 팔려갈까?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이 CD를 잘 듣지 않는 시대죠. 스트리밍을 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 또 임영웅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정규 앨범을 얼마나 구매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정규 앨범이 나온다면 이 제이뉴스도 사정에 맞춰서 대량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영웅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스타 1위 여러분 기사의 제목이 너무나 재밌죠.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스타 1위 왜 이토록 많은 대중들이 임영웅씨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임영웅씨의 영향력이 전무후무하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제가 임영웅씨는 거품 인기가 아니다라고 확답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임영웅씨는요 실력이 너무나 좋고요. 이 비주얼도 너무나 훌륭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품이 너무나 겸손하고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씨는요 국민 가수로서 장수할 겁니다. 그리고 BTS처럼 세계를 향해서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역량을 다 갖춘 가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씨의 앞으로의 행복 이 행보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이뉴스의 소망은요 임영웅씨가 이 한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 매일매일 보고 싶은 스타 1위라고 기사가 떴네요. 기사 제목만 봐도요 공감이 되어집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임영웅이 매일매일 보고 싶은 스타 1위에 선정됐다. 최근 팬앤스타 테마 월드컵이 매일매일 보고 싶은 스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영웅은 총 3213명의 추천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임영웅씨에 관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의 댓글들을 보면 정말 임영웅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요 24시간 임영웅씨의 노래를 듣고 눈이 떴을 때는 임영웅씨에 관한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울적한 하루를 달랩니다. 라는 댓글을 봤어요. 그 댓글을 보고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열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또 이 행동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지석진씨도 자기 아내가 누군가의 팬이라면 적극 지지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무언가에 열중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가장 인간미 넘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웅시대 분들을 보면 참으로 보기 좋고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임영웅씨의 좋은 소식들로 전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나요? 제이뉴스가 앞으로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웃음 지어지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